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어.. 스피나운서트 스탯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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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나운운을 들고 시작하고 있어 이제는 거지도 들고 있다는 거지 아 4 다 1라는데 잘할 수 없어 땀들 차 달라면 당연히 잘 안되지 일반적으로 장면 덜 깼다 4샷 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짜도 당한거 없는데 그냥 1라인 스트라이크라는 것도 아 밥 뭐 먹지 오늘은 또 집에 집이지 오늘 아하 복시다 스핀넛을 버릴 순 없지 두 번 걸리면 개미제의 연사 같이 나옵니다 아 돈이 35마리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피해 수신 도시 느낌으로 해야 해 도시 느낌으로 해야 해 도시 느낌으로 해야 해 의아 원하는 느낌이 약간 그걸 약간 테마로 하는 그걸 주제로 하는 약간 공간? 공간을 구성한 걸 원해가지고 쫄 수 없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 아씨.. 어? 방열판이냐? 그리고 100% 이거 그려도 교수가 모를 가능성 100% 교수아 이거 어떻게 알아? 나 교수씨 말 윈도우 세븐스라고 보다 기저할뻔 했다니까? 윈도우 세븐.. 전설이다. 그러다 보면 와.. 이거 내가 그려도 모르겠구나. 어디 나 왜.. 스탯이 올 스탯.. 올 스탯 먹고 시작하는 느낌이지? 예상인게. 오! 다시 8시간이 있는 건가? 아.. 말 꼬인다. 지금 에이픽스랑 철거하네. 정신.. 정신이 없지? 아.. 아.. 꿈을 자면서 에이픽스 한 꿈 꿨어. 이렇게 병신이 없지? 어이 넘.. 1인칭이냐.. 레이스 특명 속에.. 1인칭으로 했어. 히치.. 어.. 아마? 어이거 없네. 벌써 피해겠나니. 1인칭.. 2인칭.. 2인칭.. 누가 악마 쓰였던거.. 뭐야? 악마 스탯 이렇게.. 악마 뺀어.. 악마 쓰.. 띈고.. 어서.. 비방이 쓰.. 아.. 아.. 테슬라에 사이버 트럭을 좀 넣어야 되겠군.. 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그 트럭 짐 칸에다가 막 010101 이러고 막 해놓으세요 0101010 악마방템을 황금방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건가? 공과 감성 어? 그레이드라 해야 하나 이거는? 뭐 아무튼 악마방템 스핀다운 써서 C 섹션 7.2% 용량이 아예 5.1% 견뎌 C 섹션 풀채고 들어가야지 4벌이 6.4 바쁘죠 15.2% 어 잠깐만 여기 그리면 안되는데 이 등신새끼. 왜? 차성을 씨를 잘못 그렸다 내가. 등신새끼. 1번이네. 어 실수할 뻔했네 생각없이 그리다가. 1번이 될 뻔 한 번. 아니 지금 여기 차가 이렇게 사는데. 여기가 이렇게 사니까. 사이버 월드에도 김여사는 존재한다. 와 실수할 뻔했네 얘가 이렇게 가고. 아 여기 얘가. 아 거기에 있어야지. 이쪽. 이렇게 그리지 아 실수할 뻔했네. 아 이거 일 두번 하더라 그러면. 버스라이트다. 돈이 없네. 아 이거 딱. 버스라이트 먹었는데. 버스라이트에 딱. 스피드하우스 써야 좋은 상황인데. 좀 애매한데. 이 멘트 동영상. 지금 이 멘트 동영상.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거 확 만들고 싶은 진짜. 케이블? 아니 케이블 아니라 그냥 뭐. 통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건. 뭐야 이거. 나머예요. 어... 약간 기초 디자인식으로 하면 혼나리겠지 뭔지 알 것 같아 인텔 마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있지 않냐? 뭐? 인텔 글자에 이런 식으로 어 그거 옛날 마크임 아 그래? 바뀌었네? 이거로 바뀌어 이거로 바뀐 인텔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인텔로 저렇게 바뀌어 아 그러구나 퍼펙션은 안 돼? 어 이렇게 할래 교수기한테 크리스도 처리 먹으면 바꾸지 뭐 컨셉 아트인데 뭐 어우 김유리 학생이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 아아아아아아 교수와 문재인이노? 여자다! 여자 교수다 여자 문제 이씨 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뭔 데미지구? 바로 물 내려버리기 이거 내꺼다 그렇지 아니 딱 15원 필요했었는데 씨 큰일날뻔 에이랄 어? 스플래시 다는데? 먹으면 게임 끝이지 약간 와 샌즈 케이 텍스처로 앞에가 뾰족한 친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은 샌즈가 임신했어요 개소리야 샌즈 엄마 샌즈야 밥 먹어라 아니 요즘 얼마전에 그런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언더테일 상황 샌즈야 밥 먹어라 왜 밥먹으래 그 놈에 밥먹으라 다 밥먹어요 힙다다 너 나가 제발 사거리 감토하지마라 사거리 감토 이럴 수가 근데 딱히 다 올라갔네 아 근데 이 그리드 때문에 잘 안보임 지금 그림이 너무 깨빡지 근데 그리드는 아이장이 나오는 보스 이름인데요 아니 그리드는 그 손을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그리드는 GRID인 것 같은데 맞다 저 네모난 것도 콘덴센가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되지 아 공간을 어떻게 써야죠 내가 공중에 없다는 사실을 뽑아먹는 아 아 너무 아 아 열 장 복사 아 아 아 아 캔드 레시스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맞다 저 인스타에 올라온 저 사진 저거 배경이잖아 저 색깔이래 썰이 한 게 있는데 저게 약간 뭐라 했더라 선셋 램프라는 거야 아 뭔지 알아 나도 있어 저거 나 처음에 듣고 리몰드에 나온 태양등인 줄 알았다 졸라 이쁘데? 뭐냐 이거 졸라 이쁘네 저거 선셋 램프라고 인스타 셀럽둘이 세가찌를 때 쓰는 거거든 진작에 리몰드에 나온 그건 줄 알았다 식물 키우는 안 생각하고 그럴만하지 아 귀차이가 복부해야겠다 아하하하하 졸라 졸라 마렵다 서고싶다 하.. 하도 뭐하게 너 셀카 찍게? 그냥 불 꺼놓고 저거 켜놓고 있으면 감성적일 것 같아 하야보다 그게 광도 높지가 않아 아 그래? 야 근데 신현아 벌써 조합이 끝났는데 어.. 개사.. 개사기 씨X 조합이 끝났는데 3개 먹었는데 끝났는데 뭐야 이 데미지 미쳤네 그냥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주상이 먹을까 아니면 두 번 써가지고 매니멋이 먹을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와 매직머신을 버려? 잠깐만 이거 뭐해 이거 쓰읍 이거 지금 피맥 메카니스 온다 하하 와 진짜 존나 맛있다 전부 다 맛있다 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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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매직머신은 못 참지 아.. 아무리 마지막 주사기라 해도 라바램프 존나 마려워 용암 램프? 아 그.. 통진램프 나도 있음 꽤 예쁨 그 몽글몽글한 거 막 올라갔던 대로 갔다면 뭐 왜 이렇게 몽글몽글한 거 뭘 보여드림 하하 졸라 신기하네 네일아트로 이거라네 즉시 투구피 데드캣을 먹었다면? 야 근데 솔직히 있잖아 데드캣 먹었으면 공중을 버려야돼 구피 맞춰가지고 공중 먹는 거잖아 시X야 나 미래를 보냐 야 너 미래에서 봤어 나였으면 했다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그럼 너 매직머신을 못 먹었다 풀옥 전화 좀 아 그러네 졸라 미친 짓이긴 하지 그래도 8이 하하 간만에 꺼냈다 간만에 올림 사진 나도 있음 48채는 아니야 선풍기 분위기 존나 깨네 시X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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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봐 시X 이런게 있다고 나한테도 팀과 생야물 줬어 아 쫄수라고 저거 선풍기 시X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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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돌이 커지잖아 이게 디아몬이다 아 방구 좀 치우고 살아야 되는 어 48시간짜데 아 쉬워 얼마 걸릴줄까 태풍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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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기 쪘나 밑반 어? 2초컷? 이게 뭐야 박진수다 이건 뭐 넣어야지 절대 안주고 깨는판 이거 못깨는 방법이 있냐 못깨는 법 다 목쿨 먹고 차먹고 가만히 리얼 거짓새끼가 캐리 할 줄 몰랐는데 거짓새끼가 거짓새끼가 개웃기네 선셀램프 리볼드 태양광은 미친거냐 과학부상 해야지 이거 뭐 캠서 어디갔냐 캠서? 내가 퍼펙션 버리고 왔는데 버리자마자 처음 왔다 이건 데미지 벌일 바에 그냥 그냥 어? 잠깐만 저걸 먹자 저걸 먹자 이걸 먹자 이거 먹고 싶어 기레를 도모한다 알라멘기름 볶아 공개 방패 이게 시간 안 되냐? 뭐 파미가 나고 시간이 1소울 더 바치고 피맥 한개 먹기 이득인가? 컨버터네 컨버터 인정 1회용 컨버터 1분 40초 지금 가능할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맞다 맵 오는거지 10초만 이렇게 빨라 아쓰 바로 깔 빨리 죽어 턴 칠판어울르네 칠판어울르네 됐다 길을 못 찾았잖아 바퀴 쭉 돌고 왔네 하루를 줌 아니 이게 못 처음보냐 오 어이가 없네 아 보스 방향으로 약간 설레버려 아 왜이래 마이 유아린 유아린 베이스먼트 나왔또 잠시만 이거 앙바방까지 가야될 크랑푸스 크랑푸스 나오면 시간 더 끌어가네 어? 걔야나? 금방 죽네 아 진짜 말하는? 말하는대로 왜 왔지 왜 왔지? 그니까 종양이나 먹자 그냥 아 엑 에이 그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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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징거 그만 줄래? 죽이기도 힘들텐데 아니 그리고 셀카 찍을 때 저거를 앞에 놓고 찍잖아 저거 논평 좋대 왜? 이 악물고 찍어야 된다고 저거 맞다 괜히 그 동그란 그거 쓰는 게 아니라 동그란 건 무슨 용도인? 동그란 게 무슨 용도라니? 도넛 모양 아 그거 조명 눈 앞에 얼굴 환하게 해주는 거임 진짜 그것도 눈보고 좋대 거의구만 여기저기 20원? 진짜 아무거나 나와가지고 순압 돌리면 좋은 거 확정이 안 돼 하필 나와도 이겨나 하아 템조 진짜 주네 공기 매직 노시룸 두 종량 종량 맞추면 퍼시 이거 못겠구만 나쁘함 확진자 6,974명 상원 진짜이거? 원래 자림, 송진이가 울림 저 보내면서 존나 빠겼을듯 그니까 말 마이 리틀 포니 그냥 포니인데? 이곳에서 이 보스를 안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왜냐면 어... 협의 때가 생각나 포니는 예쁜데? 저 새끼는 X같이 빠졌고 주는 템도 X같아가지고 저 포니 좋긴 한데 아무튼 안 좋아 에 아 어? 아이야? 녹화 중이냐? 야 아니야 심심해서 하겠어 야 목소리 들어감? 그럴듯?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아 체력 안 보이네 아 나 즙 쌓은 거 존나 많이 들어갔겠는데 계속 아아아아 하하하하 아니하죠 아 이름 이름표 붙일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어 골라 하나 브레지던트 크라이 어 어 아키드 됐는데 잘됐다 시작팀이 스피따운이야 어 오늘도 강의를 틀어볼까? 아 어 황금바 아니 악마방 가가지고 악마방에서 아 이게 딱 릴 릴 아바돈인데 볼륨의 C 섹션이어가지고 어 오늘 밤 오늘은 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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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 가서 많이 먹는다 맨날 진짜 맞다 쿼터랑 붕 돌리면 뭐 나오지 이러봐 내가 알아보고 오지 게임하고 있으나 나 지금 샤프 플러그 있어가지고 지금 아 체력이 안 보이는데 한 세네번까지 굴릴 수 있거든 지금 뭐야 저거 뭐 먹지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똥이 뒤지깍인데 잠깐만 똥이 뒤지깍인데 안 드시네 또 타이밍이 진짜 미쳤네 어 나 척수가 때리는거 처음 봐 노랑색을 때리는데 첨정이 좀 비바리는데 노스 소울은 처음 안되네 일단 붐은 뭐 얻을거 없고 뭐 붐은 얻을거 없고 코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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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톤 세 번까지 봤어 세 번 일단 붐은 돌려봤자 달러 스켈레톤 키 이더라고 잠깐만 두 키면 이렇게 1위인 것 같은데 두 번 돌려야 스켈레톤 키 어? 방어는 쪽 아니지 않나 한 번 돌리면 밑에 한 번 더 돌리면 로저리 세 번째 미니 머신 세 번째 미니 머신 안 먹고 말까 안 먹어 아 진짜 어 마지막 거에 왔네 나 딸리는데 붐 19번 돌리면 매지못이다 매지못이 힘이 있어 아 힘이 있어? 응 48시간 잠깐만 네 이게 이집다네 48타올 48타올 아 이거 팩팩차 있었으면 참 어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많아 또 같이 먹겠습니다 졸랐어요 어 어 어 어 호떡쳐나 먹어야지 뭐만 쓰고 왓종이 아니네 거기다가 아 잠깐만 아니 새끼 소울 오브 더 로스 왜 안쓰지 아우 아우 아 아니 이럴려고 챙겨놓고 안쓴 이유는 뭘까 그래 뭐합니까 아니 뭐 병원씨 하 아니 체력 많이 있을걸 아니 아니 아 허쉬였으려고 아 아니 허쉬를 가니까 허쉬 시간이 밖에 나오네 나 씨발 판들어 상자 두 번 나왔네 이런 게임 뽑네 월스 진유리 조각 어 어 체력이다 체력 좋지 어 아니 도대기 아니 도대기 아니 도대기 위해 거짓을 깨인거 어 잠깐만 어 근데 이것도 떴떴네 일단 뭐 이럴 줄 알고 혹시 샤프 플러그 조금 먹었으면 했죠 어차피 팔구나 음 뭐 아무튼 어떻게 뭐 먹지 뭐 먹지 응 이미 뭐 게임이 깼다 애축 애축 응 역시 애축이지 이상하게 이걸 항상 먹을때면 이미 게임이 깨져있어가지고 애축 허쉬 스테이지에서 사죽먹은 거 아 아 미친 내밤 버려가지고 어딜 어딜 짜식 아 영상 왔다 부족했고 이게 종량까지 말도 안좋아 Let's go 투 소울 거야 여기서 피맥이 많이 있어요 어우 좋아해 아까 아픈 거 같았는데 왼쪽 방에 어 어 치 품새기 자 이제 바라볼까 엄청난 자신감 오늘 에이펙스 안아 이거 와봐 할 건데 아 확인만 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 36시간 만에 아이작하는 거 해가지고 아 어 어 잠깐만 4번 걸리면 밝히네 어 에이펙스 좀 늦게 해야겠다 어 아 안됩디다 안 게임 늘지마라 시발 애초기 먹어서 굳이 쓰러기 얘도 없긴 하네 그냥 김 권희야 뭐하겠다 아 먹으면 애들이 김 좋아할텐데 이런덩 엑 에뛰빨로 AWES 지금 지우개 전이지 지금 지우개 전이지 아 지금 10 카드 전 10 카드 오케이 새롭데비 새롭만 10번 돌리면 4중이네 10번? 어 아 이건 안으로도 아닌가 4점 4.5골트는 위인가 4.5골트 예스씨 전화해야돼 일단 방이 많아서 손해 10번이라고 몇번 안될거 뭐있냐 그냥 피가 아무튼 피관리로 나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아 근데 빨간 하트는 많이 나와도 돼 안 나와 어 잠깐만 맞으면 안돼 나 방이 쿨랄 남았어 아아 아아 이거 매지컬 라이크 감튀였다고 하려고 했지 응 은퇴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은퇴라고? 어 다룰게 뭔데 이거 은퇴할 직업이었나 에이텍스로 맛있게 생겼다 어 알키다 지금 니켜보드 어디있다 저건 안해 이러면 안될거 같다는데 아아 감춰던거 누르면 볼스텝 할 수 있어 빨간 하트 어디갔는데 에이텍스 에이텍스 이거 맞지 이거 맞음 저 파란색 뼈는 뭐냐 대신 어그마인 아아 저 아이콘이었어? 몰라 왜 저러냐 저거 그거잖아 샌즈 아 움직이면 맞아 다란 공격 다란 공격 움직이면 맞아 오 얼마 안나왔어 4번? 맞아요 9번 하면 거의 나왔지 4번 2회축 2회축 이거 다음판 해야지 않나 네 펜칭하게 드려요 이건 뭐냐 팔카스 아 팔카스 빨간 하트 많이 나오는 반지 거의 쓰면 괜찮아 아다 제란좋아 이리와 가이다이 뭐야 이게 이게 부대개인데 아니 저거 먹어보니까 샤프를 못써 이거 이게 데리듬같은데 이거 마지막 상관없어 근데 이거 어설피 지금 데리듬 깨고 나무나트로 하면 딱 되는 듯 까지 잠깐만 너무많이 많은데 너무 많이 많은데 어떻게 피하냐 이거 그냥 데드캔시로 당겨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한복순단 9 9 어떻게 잘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니지 운이 안좋힌거 오늘 뒷운이 안좋힌거 이게 딱 중독조련나봐 중독상태로 돌아오네 파트 3칸이 한 번이거든 12칸이 필요한건데 아 12칸이 필요한건데 8칸 아 9칸 아 9칸 뭔가 델리리움 델리리움 사망측전모션 뭔가 나가 하는거같은 아주 쫄린거같은데 그냥 돌자 이거 쫄린다 갑자기 보아리 그 보아리 아니 데드캔 먹고 할까 이거 아 이거 샤프플러가 안 먹었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야 야 쫌만 이미 데드캔 쉬웠네 야 쫌만 이미 데드캔 쉬웠네 어디다 왔군 어디다 왔군 뭐 그때 그때 평탄 썼는데 평탄 폭발했으나 아이템이 늘어가지 할테면 이렇게 빡치죠 5초 끝까지 한 번도 안썼는데 소멸에서 알량이 나오나 나와봐야 뭐하겠냐마는 약간 급격인 상화를 연출하는데 진짜 재미없네 진짜 게임 애축 2개 먹어놓고 시베 흐흐흫 흐흐흫